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오늘 대정부 지리 외교통일분야 지리가 예정되어 있던 의원들입니다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국회 무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 통일분야 대정부 지리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의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된 게 지금 문화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에 우리 정동영 의원님의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헌법 62조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주공화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공화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대통령이 37년 만에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에 불참한 것은 헌법 부정 민주공화국 훼손입니다 오늘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출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석할 때까지 우리는 대기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우리의 이같은 의지를 전달하고 다시 한번 외교국방장관의 출석과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오신 의원님들 소개를 하고 죄송합니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대정부 지리가 예정되어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김영배 의원입니다 그럼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국회 무시 사태를 규탄한다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의 출석대상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연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0일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진리에 응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이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4년 9월 10일 대정부진리자 의원 일동